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진중권 작가 그리고 김성혜 수호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첫 순서는 응답하라 한판승부 시간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신 질문을 진중권 작가 김성혜 수호장 두 분께 제가 대신 물어봐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송이 계속될수록 두 분의 팬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 팬들 있나요? 있습니다. 저 안티팬도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진중권 작가님 팬이라는 문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방송 끝난 거 다 모아서 드릴게요. 압도적으로 안티팬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티팬도 팬이다. 믿으셔야 돼요. 사실 안티팬이 더 센 팬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팬들은 최강권일까 팬이라는데 안티팬들은... 샤이, 중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샤이. 샤이이잖아. 질문 받으세요. 율님, 유튜브 게시판에 율님이 문자 주셨는데 작가님,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합류 요청을 요청하시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거기 갈 사람은 아니죠. 어느 캠프에도 저는 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현실 정치에 차별할 생각은 없고 다만 먹물로서 자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어느 편 약간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후보든 간에 오른 길을 가면 저는 지지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당하게 당하면 엄호할 것이고 그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드린 질문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가볍게 답변해 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도 이제 식사 지난번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식사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조언 정도. 아니 뭐 어느 캠프에서나. 어느 캠프에서나. 예를 들어 민수당에서도 국립면접 요청이 왔을 때. 윤 전 총장 처음 만나신 거 아니잖아요. 가끔 보시지 않나요? 처음 만났는데. 만나신 건 처음인가요? 전화도 처음. 전화도 안 하고 처음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혜 소장께 질문. 5663님이 질문입니다. 김 소장님. 아까 1부 브리핑 드림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쓴 수표는 그럼 검찰이 조작했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인데. 이거 제가 내일 한판 논평 포기하고. 그 시간 벌어서 이 시간에다 보태서 얘기하겠습니다. 짧지만 굵게 말씀드릴게요. 1억짜리 수표 받던 당일에 1,5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3,5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빌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자금이 모자라는데 5천만 원만 모자라는데 1억짜리가 필요 없어서 3,500만 원, 1,5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1억을 받았고. 그 다음 날 2천만 원, 3천만 원을 돌려줘서 돈이 다 돌아간 흔적이 남아있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의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내일 한판 논평 포기하고요. 그래서 조답하다는 겁니까? 실제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정황 증거의 존재만을 내세워 손쉽게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무려 5명의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으로 받았고 돌려줬다. 진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반론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 그 모든 얘기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던 거고 그것이 재판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소수 의견을 낸 분들도 유죄다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시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대립되면 결국은 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들을 채택을 하고 반박을 하고 이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진 최종 결정은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자꾸 뒤엎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뒤엎으려고 했나요? 관련 논쟁은 다음에 또 순서를 마련해서 저희가 논쟁을 하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질문 보내신 율님은요. 샵 1212 문자메시지로 번호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방송도는 율님은 꼭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라 한판승부였습니다.